저는 청강대학교와 백석대에 합격한 능련녀자고등학교 빈가람입니다. 제가 예비반때부터 되게 지방했던 학교였고 게임하는 것도 관심이 있어서 청강대학교 게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수업이 있으면 지각이나 결석을 자주 하지 않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를 하는 편으로 실기를 준비했습니다. 실기고사 문제는 유전자 조작으로 돼지가 인간을 지배를 하게 됐는데 그 지배를 하는 모습을 상황 표현하라는 주제가 나왔고 되게 재미있게 주제를 풀어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돼지랑 반란군이랑 싸우는 걸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시끄럽고 부산스러웠는데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 되게 조용해져서 잘 집중해서 그리고 나은 것 같아요. 되게 학원을 빠지지 않고 성실이 나은 게 저의 합격의 주 여행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성실하고 열심히 수업에 임하면 반드시 보답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제가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절대 합격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항상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